하루에 지켜보니까 지켜보니까 빠졌는데 한 달 만에 25개를 찍었다는 거 아닙니까? 노하우를 알려달라고 많이 요청이 오지 않았나요? 광고를 들어왔는데 광고를 안 찍었어요. 왜요? 최근에 광고가 들어왔는데 이 말을 꼭 해달래요. 난 뚱보는 싫어 이 말을 해달래요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냥 마른 애가, 몸매 예쁜 애가 이 말을 해도 미울쌍말쌍인데 저 뚱뚱했던 애가 저 말을 하면 얼마나 밉겠어요. 그리고 저는 뚱보가 싫지가 않거든요. 저는 사실 실제로는 약간은 통통한 제 모습이 좋거든요. 제가 연예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이어트를 많이 안 할 것 같아요.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. 그래서 찍기 전날까지 그 말을 빼라. 아님 난 못 찍겠다. 그러고는 찍는 날 저는 안 갔죠. 네. 자, 오늘도 같이 잘 기댕니다.